어? 갖고 왔는데? 받으시오 아 피를 많이 흘리고 있대요 의무실에 갔다오래 어 야 야 조심하시오 야 조심해! 그렇게 말하고 있을 틈이 없어 우리 야잇 잡아줘 아휴 총알없다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자식아 뭐야 의무실 갔다오라고? 어 뭐야 뭐야 야 배 안에 못 들어갔어 뭐 끌려 죽고 있어 지금 어 그래서 얘 죽어있다 지금 그쵸 얘 그래서 죽어있는거지 뭐 이 안에 뭐 다쳤어 뭐야 어 야 어휴 자식아 어휴 자식아 어휴 진짜 어 주울 뻔했네 어휴 여기서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어휴 여기서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메디클 키트를 무덟구요 네 됐어요 어..어! 나 아무 데도 앉았어 딱 기적처럼 그죠? 그 다음에 이것도 더 이상 안 먹어줘 가득 차가지고 의료 키트가 아까운데 다시 올라가자 아 기졸 아니야 길이 어디였지? 찾았다 자 이봐요 자 땡스 아 못 올라오게 막아야된대 어이 자식아 이러너만 샷건의 위력을 맞바라 에이 생산머리 백감대 어이 자식들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거야? 어이 자식아 오 깜짝이야 어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아아 다행이다 선원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물러갔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군요 뭐야 어이 자식아 뭐야 어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깨 깨 깨 파도 엄청난 파도구만 저쪽에 뭔가 불빛이 보이는군요 뭔가 주술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당장 저 포대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여기가ANA 위치 shown 여기서 파란 불빛 3개를 죽여야 된다는데 어 Cold 발사가 돼 아이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빨리빨리빨리 잡아 잡아 잡고 으이차 테이크 커버 나오면 잡아야 돼 이게 파도가 오는거야 이거봐 저 파도 봐봐 야 저 파도봐 으어우 자경 가봤어 흐어우 젠장어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 어우 야 이거 연축 잘했는데 예 어우 랩색하시나 파란색, 녹색 불빛을 3개를 죽이려는데 녹색 불빛이 없는데 파란색 불빛을 3개 쏘아서 맞춰야 된대 어어어어어 달려 달려 잡아요 저게 주민이에요 한번밖에 안돼 파도가 온다! 모두 잡아요! 여러분들 남자분들 좀 있으면 세우자비여서 탈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이때 익혀더라고요 파도의 힘은 정말 거대합니다 이런 대들도 너무 강대하죠 이게 바로 자연의 위대함 됐어 네 이게 이게 확대거든요 저 섬 밖에 안보이고 파란색 불빛은 안보이는데 그 영상 봤어요 버거 때문에 아예 앞에 지형이 안보이지만 산이랑 네 확대한게 저거에요 앞에 그래픽이 완전 다 없어진거야 그 부분이 잠깐만 아까 깨는 줄 알았단 말이야 산정하네 왜 깨는 줄 알았는데 이거 봐 앞에 아예 지형이 안보여 이거 뭔가 잘못됐어 고마워 아 뭔가 있는데 뭔가 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써야되는데 지금 버거 때문에 안보이는 상태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헤매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지나가지 못해서 아 아 이놈의 교재같은거고 아 이놈의 교재같은거고 말도 안되는거고 어 오 오 내가 진짜 깬다 이거 거롬 산거맞싸지라이 깨겠어 맘까지는 아니고 그 공룡 영상을 보니깐 대충 저 위치인데 대충 저 위치긴 한데 이거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갑니다 나 알아냈어 어! 깼다! 오호! 후! 후! 됐어 깼어! 야 됐죠 봤죠 여러분? 봤죠 아까 깬 상태였네 야 됐다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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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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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트 호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봤죠 감사드려요 어어 좋아 진정해 톰슨 천천히 말해보기 무슨 상황인가 타혜 휴대님 10개 고맙습니다 자랑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랭님 서랭들이 거의 다 사망했다구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선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허스트 성대는 어디있지 선장님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선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고요 계속 문을 두드려봤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는 미쳤다고요 예 무기고리를 열려면 그가 필요한데 내가 봤으니 고맙습니다 뭐야 아우 또 괴물들이야 투명풀님도 감사드려요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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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봤죠 여러분 근성으로 깬 겁니다 세이브 아 이제 됐네 아 투명풀님 70개 스티커 7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레몬이 들어감님도 5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레몬이 들어감님 50개 고맙습니다 세이브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해 아 곽곽이 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곽곽이님 야 진짜 근성으로 깼다 어어 세이브했어 자 빨리 문을 닫아 아 문 닫았구나 인디언 이지님 4개 고맙습니다 이리와 아 아 야 너무 많아 어 어딜 갔어 야 나 나 나 여기 있는데 야 주인공 여기 있는데 아이고 젠저 공포감 아 죽는다 아 젠저 다시 할게요 네 세이브 했죠 왼쪽으로 가려면, 왼쪽으로 가려면, 잭, 왼쪽으로 가려면, 아, 왼쪽으로 가려면, 아, 뒤를 경계하면서 윈터스 항해사님을 따라오래 그래서, 어, 의문식까지, 의문식까지 말해 얘를 따라가야 돼 고고, 고고, 빨리 갑시다 이 사람을 살려야 돼 빨리 좀 걸어요, 이 양반아 문 닫았고 이 양반아 지금 빨리 도착지 마세요 랩! 랩! 죽을거에요! 문이 적혀있습니다. 주의가 필요합니다. 여긴 문을 닫으러 가야 하는데 어어 너무 어렵다 아 여기 끝내도 너무 어렵네 장난 아니네 문도 여는구나 잠깐만요 문을 닫으면서 따라가야 돼 문을 안 잠겨 네 샷권말고 다른것 사야겠어 처음에 한방만 쓴 다음에 고고고고 빨리빨리 움직여 끝났다 오케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 앙관은 빨리지 마요 제발 빨리지 오라고요 이 앙관아 아이 진짜 자 세이브 한 번 더 해야지 안심이 될 것 같아 당겼대 어우 뭐야 말도 안 돼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진짜 이거 어떻게 깨냐 다 죽여야 되나 안장가자 안장가자 안장가자니까 문제인거야 하여튼 거의 다 깼죠 이교도의 신이 있어요 해신 바다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따르게 되면 금을 줘요 골드 금을 주는데 대신 마을 주민들이 지메인들로 점점 변해가요 저 마을사람들은 지금 미쳐있어요 지메만이 진정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믿고 있죠 지메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모두 뭣을 떠나서 지메로 들돌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좀 넓은 데서 싸울까 그래 빨리 들어가요 너 기다리고 있잖아 뭘 허리업이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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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문 잠갔어 아 문 잠글 수 있으면 돼 아 문 잠글 수 있다 아 문 잠글 수 있구나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됐어 잠갔어 일단 어휴 다 잡은 것 같아 오케오케오케 도망가! 아휴 아휴 잠깐만 타임 상처 치료 좀 하고 어 알았어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아우 이런 말도 안 되지 진짜 아이 진짜 너무 하잖아 아우 거지같은 게임 진짜 상처 치료가 왜 이렇게 느려 이놈의 게임은 갑시다 고고고고고고 뭐 뭐 뭐 뭐 빨리 좀 와요 빨리 좀 네 자 빨리 좀 오라고 아이고 아 그래 허리업하니 너무나 빨리 허리업하니 아이고 진짜 이거 말 짠데 진짜 됐어 어 일단 잠갔어 빨리빨리빨리 고고고고고 야 지금 빨리 좀 뛰어요 이 양반아 아유 싸버리고 싶네 그냥 싸버리고 싶어 됐어 어 두어 다 잠갔어 야 안 내려가 왜 빨리 가야돼요 중앙 엔진실 지나면 바로 보기 고입니다 빨리 글로 가야돼요 오케이 어 뭐지 안 돼 깨어 안 돼 사난들이 죽고 있어 어우 저 오 이겼다 됐어 어 다친 데 없나 어우 쌩쌩해 어 세이브를 할 수 있어 네 세이브 이 책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세이브가 여기서 된 거구나 아 세이브가 여기서 된 거구나 됐어 이게 선원의 일기야 이 일기도 이건 더 이상 안 먹어지네요 이 일기가 중요한 일기인 것 같은데 잠깐 읽어볼까요 선원의 일기 이번 항해는 평상시와는 다르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꽤나 오랫동안 주류 밀수업자들을 잡는 일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에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게 무슨 일이건 간에 선장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 1급 기밀사항인 어떤 명령을 받은 것 같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서야 우리의 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애 외지인들을 반기지 않는 마을이라니 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였구나 아 들어오는 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야 네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자꾸 휙휙 다닌다 다닌다는 거랑 잠겼어 잠겼어 아 저 증기를 없애야 되는데 벨브를 잠가 볼까 됐어 오케이 여깁니다 어디죠 자 선장실이 바로 이쪽이에요 선장님 겁먹고 지금 문 닫고 안에 처박혀있대 아 선장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네요 선장을 기도에만 지금 힘을 쏟고 있어 주님은 나란 풀밭에 이 몸을 띄워주시고 고의시라 물터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내 영혼을 깨끗이 하시사 선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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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괜찮다구요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배를 점검 중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선장 선장 선장님 문 좀 열어갈라구요 선장님 제발이요 윈터스 항해삽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어유 선장 선장 선장님이 자살한거 같아요 우린 무기고 열쇠가 필요한데 다른 길을 찾아봐야될거 같아요 어으어으어으 지긋지긋한 편두통 왜그래 당신 아프지마요 어 나도 울렁울렁거린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내가 가봐야될거 같애 당신이 가봐야될거 같습니다 내가 가봐야될거 같애 이게 뭐 사다리가 있는거야? 어 오호 무기고 열쇠가 있어야되요 저 사람들 윈터스와 톰슨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죠 이리로 어떻게 지나가지? 너무 뜨거울텐데 아 이리로 가나보다 어 뭐야 다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릴거라걸 여기 사람들 쟤네들도 죽은거죠 이제 어우 저 위에 소리 들리죠 비명소리 어 어 아 이게 선장실이구나 아 선장 자살했죠 나약한 사람 네 맨날 나만 시키더니 이럴 줄 알았어 아 열쇠 얻었다 무기고 열쇠를 응 음 어우 잠깐만요 화덕에 문을 닫고 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거기서 네 저 화덕에 문을 닫고 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되는데 안따는데 안따시는데 지금 사용할거에요 지금 사용할거에요 지금 사용할거에요 지금 사용할거에요 그 돌리는거 안돌려져 어 뭐야 여긴 안열리네 아 뒤에 시체 있어서 어차피 그걸로 나갔었어야 되는구나 다시 네 아까 왔던 길로 나가야될 것 같아요 네 네 화덕에 문을 안 닫혀요 어어 닫혔다 오 이제 다 닫혀놨네 일단 무기고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오 아이씨 깜짝이야 안 닫혀 죽었죠 쟤네들 오 좋아 기관총이다 응 응 응 응 응 어어 아우 자식그 어으어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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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사용하실거에요 아우 깜짝이야 아오 다이나마이트다 다이나마이트 못올나 아우 차 못 왔다 이쪽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보자구요? 됐어 빨리 나가자 됐어 세이브 빨리 나와라 가요 어 이건 뭐지? 아 배 밑바닥인데? 물속에 뭐가서 뭐가 배를 보고 있는거야 그죠? 엄청난 것이 또 배를 또 오는 것 같은데? 문어같이 생기는 그거 아니야? 그거 쇼거스? 거지같은 괴물? 어 세이브다 아무데도 앉았어 세이브 아 좋아요 우린 잘 진행되고 있네요 세이브 깔끔하게 했고 어 식당이다 어우 예 이럴수가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? 아 환풍으로 왔죠 다이너마이트 약관이랑요 이 바보 같으니 이 꼴을 막아서 망할 놈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할거에요? 뭐 네들 어쩌겠어요 나도 살고 봐야지 여기 뭐 가질게 없나? 네 어 뭐야 아 이거 뭐에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? 어 오 오 깜짝이야 어 깜빡깜빡거려 어떻게 된거 예비전환으로 돌려진거 같아요 어휴 엔진이 망가졌나봐요 연병할 우린 여기 암전히 앉아있을테니깐 당신이 가서 엔진 좀 손 좀 봐줘야겠어요 어 어 소리 마세요 자꾸 나만 시켜 내 파이프를 어떻게 고쳐봐요 당신이 엔진이온데 당신이 가봐요 난 배에 엔진이 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돼요 그 끔찍한 것들이 온 사방에 늘렸다구요 아까 화물창에서 용적기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우린 소스라쳤죠 하나님 맙소사 너무나 순식간이었어요 오직 나와 폴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구요 우린 베리를 그곳에 남겨두고 문을 잠가야만 했죠 여기 열쇠를 받으세요 적어도 용적기가 있으면 우린 문을 봉해놓을 수 있으니깐요 아시다시피 우린 그럼 시간을 더 벌 수 있을테니깐요 거지같은 놈들 맨날 나만 시켜 또 나 시켰죠 엔진 용적기 갖고 오라고 열쇠 줬어요 뭐 이리로 가라는 거야? 너 그분을 지켰죠? 그분을 지켰죠? 넌 너네네? 너네네네네? 뭐야 잠깐만 어어 엔진실로 직접 통하는 문은 증기가 막고 있다는데 엔진실이 어디야? 아 여기구나 어어 트랩도어를 이용해서 엔진실로 가라고? 트랩도어를 이용해서 엔진실로 가라는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 저 증기는 못 깔 것 같고 어 아 아 아까 그 화덕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트랩도어가 있대 이 사다리로 가면 어디 보자 아 아 뭐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구먼 어휴 어휴 반절이 짤려있는데 어휴 여기가 스토구나 세이브 네 어 세이브한 뒤에 옆쪽에 보면 트랩도어가 있다는데 트랩도어라는게 비밀문 말하는거 아니야? 네 그래서 내가 이 섬 가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아 여긴가? 아 이거구나 아 오케오케 이 게임에서 트랩도어는 무조건 저런 문을 말하는거구만 아 여기 괴물이 있을거야 이 괴물이 여기 보고있었잖아 이거 내장 튀어 놓은 사람을 그죠? 용조끼다 조심해야되요 아우 이 아우 이 자식아 어 어 나 공포에 휩싸여 간다 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